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회 하도록 할게요. 4회는 20차시까지 넘어왔구요. 팬이 좀 두꺼웠네. 20차시구요. 지난 시간까지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봤다면 세종 때 이어서 유교 질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과서는 66쪽부터 68쪽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을 알아봅시다. 신진사대부들은 신진사대부 기억나나요? 고려 후기 때 누구랑 싸웠어요? 권문세족이랑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권문세족이랑 라이벌 관계였어요. 신진사대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시험을 봐서 이제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삼봉 정도전 포은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선을 건국한 후에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유교 질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뭐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신화의 눈치를 봐야 했다 할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어른에 공경하며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예절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전해지는 혼인이나 장례, 제사 문화 같은 경우에 당연히 유교의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곳곳에 불교의 영향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세조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좀 숭상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경국대전이에요. 조선의 제일 으뜸 법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헌법 수준 정도 될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전인데 세조때부터 성종때에 걸쳐서 완성되었고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조라고 하는 사람을 간단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태정태세문단세의 끝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종의 아들이고 세종의 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원래 수양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 혹시 영화 관상 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상에서 보면 내가 왕이 될 사이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세조예요. 수양대군이고 이 사람 바로 직전에 왕이 단종이었는데 이 단종은 세조의 조카였어요.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보위를 찬탈한, 임금을 찬탈한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쿠테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사람이 그 날 이른 정변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계유정난 때 죽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은 김종서 장군이라고 세종 때 유명했던 사군융진 개척했었던 그 장군이에요. 김종서하고 약간 세종하고 라이벌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때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수양대군은 약간 이리, 늑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김종서는 약간 호랑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하죠. 어쨌든 세조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정권을 잡은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되게 으뜸되는 법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죠. 자기 때는 완성을 못하고 태정태세문단세 예선연중인명선 예선연중인명성 예정, 예성, 예성, 예성 다다음 왕 때 완성이 되네요. 조선시대 때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고 크게 양인과 청인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양천재라고 해요. 양천재 기본적으로 그 신분은 양천재가 끝이야. 근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 산원공상이라고 나눈 뭐 양반, 중인, 상민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양반이라는 게 그럼 뭐야 양반? 양반은 뭐예요? 그냥 가문 이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양반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벼슬 관리들이 경복궁에 딱 가면은 그런 뭐야 왼쪽에는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왼쪽에는 문인인지 왼쪽에 무인인지 상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인과 문인이 따로따로 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향이 동쪽과 서쪽이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반, 서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벼슬을 하는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 야 이 예끼 양반아 이렇게 부르잖아. 무슨 말이냐면 벼슬을 했던 사람이 있던 가문 혹은 뭐 잘나가는 가문들을 양반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양천재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천민만 아니고 양인이면 누구나 다 벼슬 시험,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뭐 현실적인 한계는 있었겠지. 맨날 내가 농사 지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과거 시험 볼 수 있었겠어? 선생님이 기억나는 건 어렸을 때 봤던 그 이순신의 위인전에서 보면 이순신이 막 벼농사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갑자기 막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걸로 봐서 잘나갔던 가문들도 몰락해서 일반 그 농민이 될 수도 있고 힘든 농민이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서 양반처럼 득세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긴 했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양반은 관리가 되거나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책을 공부하고 지역의 선비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하기도 했다. 좀 있어 보이죠? 중인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궁궐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여 통역 중인은 약간 기술관 같은 느낌인데 통역, 의사 이런 사람들이 약간 중인이었어. 지금 오히려 더 잘나가지 않나? 상민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공사나 일이 있을 때 불려가기도 했다. 농민이나 상민 이런 사람이고 천민은 약간 양반의 집이나 관공서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몸에 따로 살면서 주인집에 신공을 바치기도 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어느 양반 집에 돌쇠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민이지. 안타까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죠. 거의 약간 물건처럼, 동물처럼 취급을 당해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안타깝죠? 조선전기에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물려줬고 제사도 돌아가며 지냈어요. 여성은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지냈고 친정이면 여자집이지. 보통 옷감을 만들거나 집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했어. 양반 여성의 경우 밭을 사고 팔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한 기억들이 남아있다. 이게 조선전기예요. 그럼 뭐 조선 후기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있겠지. 조선전기라고 하면 조선전기와 후기는 크게 나누면 임진왜란을 전후로 조선전기와 후기를 나누는데 1592년 정도 틀렸으면 말해주세요. 그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조선전기와 후기로 나뉘게 되는데 조선전기까지만 해도 여성의 권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여성의 권위라고 하면 좀. 어쨌든 간에 근데 책임도 골고루 돌아갔던 게 맞아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형제들이 아들, 딸 구별 말고 N분의 1로 딱딱딱 나누는 게 그때 당시의 센스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그런 문화가 조금 바뀌게 되죠. 신사임당. 신사임당 하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서 신사임당 오죽헌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오죽헌이 뭐냐면 강릉 친구들 있죠. 강릉 친구들. 강릉의 오죽헌이라고 있어요. 신사임당 약간 고향? 홈타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죽은 뭐냐면 까마귀 오자에 대나무 죽자를 쓰거든. 까만 대나무가 나는 곳이야. 그 단소나 대금 같은 거 일반 대나무 쓰잖아요. 근데 오죽이라 그래서 까만 대나무로 한 악기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던데. 암튼. 신사임당의 아들이 누구죠? 율곡 2이지. 이율곡이라고도 하는데. 이율곡. 이 사람이 완전 똑똑해다 그러지. 아홉 번의 과거를 수석으로 붙었다 그랬나? 아무튼 뭐 아홉 번의 과거를 붙었다 그랬나? 암튼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한 신사임당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글과 시를 잘 썼으며 그림도 잘 그렸어요. 오늘날 전해지는 초충도를 보면 안정된 짜임새, 섬세하고 부드러운 묘사, 그늘을 살린 산뜻한 색칠 등이 돋보이는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실력이 매우 뛰어났다. 뭐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아요? 뭐 포돗물, 포도주스인가? 포돗물인가를 아닌가? 물가물인가? 뭐 치마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아니 어쩌면 좋아 했는데 거기다가 막 포도를 이렇게 그려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쁜 그림을 만들었다. 그리고 뭐 신사임당이 곤충이나 뭐 이런 걸 꽃을 그렸다 그랬나? 그랬는데 막 실제로 닭이 그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그 종이를 쪼아먹었다느니 뭐 약간 과장된 것도 없지 않겠지만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는 걸로 봐서 신사임당이 정말 그림 쪽에는 약간 킹왕짱 느낌이었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신사임당의 자녀 율곡이인은 퇴계이왕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다. 약간 퇴계이왕하고 율곡이인은 쌍병 느낌인데 퇴계이왕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둘 다 화폐에 나온 사람이고 심지어 이 가문은 대단하지 엄마도 화폐에 나오죠. 5만원권에 신사임당이 나오는데 신사임당이 5만원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이 좀 많아. 이 사람이 뭐 진짜 뚜렷한 업적을 가졌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과연 여자가 자식 잘 키우고 그런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죠. 김만덕 같은 상인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림을 엄청 잘 그렸다는 건 사실이죠. 딱 봐도 장난 아니잖아요. 신사임당은 주로 무엇을 소재로 그렸나요? 딱 봐도 풀과 벌레 이런 거 있죠. 풀과 벌레를 소재로 그렸습니다. 풀과 벌레를 소재로 그렸습니다. 하트 신사임당과 어머니 신사임당 중 어느 모습이 더 인상적인가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른 것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여성으로 제약이 많았을 텐데 이때 당시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 자신의 재능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뭐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율곡이이를 키워냈다고 생각해서 대단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써도 되겠죠. 신사임당의 그림을 탐구해봅시다 그랬는데 그림을 보면은 되게 뭔가 진짜 극사실주의 느낌 아니에요. 되게 막 진짜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색깔이 좀 다양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색이 다양하고 사실적이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쓰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선생님이 사회 강의를 잘 못 찍어요. 최대한 많이 많이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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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óximo 아멘